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에는 게임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랑 The Fridge Is Red 이라는 꿈포 게임 확인할 거에요 이거는 스팀 데모 버전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면 데모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 게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허 어떻게 될지 이 그래픽은 아이고 약간 VHS 테이프 무슨 옛날 영화 본 것처럼 느끼는데 아 이건 뭐에요? 음식인가? 별로 맛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데 피쳐드 체리 우리 피쳐드 체리 받았어요 이건 옮기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게 뭔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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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캐릭터 옮기지 못해요 왠지 이건 맞나? 아 그냥 줌 할 수 있네 와 인마 다가왔는데 얘는 다가왔는데 얘는 다가왔는데 이거 뭐야 너무 멀어요 아 여기는 눈이 다가왔는데 눈이 다가왔는데 오키 해가 두 번째 떴어? 이마 이마 어어 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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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벌써 두 번이네 떴었다 네 뭐 지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으 으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등 뚫리고 싶 그 와 이 얘는 일어나는데 안좋은데 일어났는데 릴리 프린세스 꼬마 공조님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세요 집값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겠어 아 네 뭐 확인 제 집이 이런 냉장고 있었으면 넌 계속 그냥 잠드는 것 같아 전 넌 계속 그냥 잠드는 것 같아 전 캐릭터 옮기지 못 옮기는 것은 이상하긴 해요 이건 뭐 쫄려 그러게요 우리 캐릭 으악 어떻게 됐어 신호 없다고? 오케이 한 번 다시 설정 확인해 봅시다 비디오 사운드 이건 약간 로그 라이크인 것 같아 공포 로그 라이크 한 번 더 근데 이번엔 이거 가자 가자 아버지 오케이 이거 갓 이거 갓 한 번 대답하자 어디 왔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주스야 참 늦어요 왜 어머 야근하고 있네 뭐지 이거 하나 얘 얘는 얘는 왜 이렇게 옮기는데 밖에서도 아무도 안 보이네 차문만 오케이 열한시 여기 박스도 있고 근데 여기 아무것도 못하나 아 이게 뭐야 몰라 여기는요 뭐가 또 오 우리 약 먹고 먹고 있나 우리 무슨 정신병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면 그냥 도토 도통약인가 아니면 우울약인가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시자 안되네 이거 뭐야 허 코인 통 등잔이네 통잔 등잔 통전 근데 우리 인벤터리 이라도 있나 아닐 것 같아요 전 진짜 마우스 밖에 사용하지 못하네 아 우리 가족 아이구 우리 우리 아내가 휘어쳐 있는데 어 오케이 다른 것이 있는지 한 번 자세히 봅시다 근데 그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싶어요 근데 다른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한 번 다시 여기 확인해보고 근데 여기 서랍 서랍? 서랍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할까 어 얘도 옮기네요 음 자세히 보면 또 안된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게 지금 뭐 할 수 있나? 아무것도 못하네 이해가 안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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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착컬러 안돼요? 아직만은 정바벨 이렇게 해야지 전화를 어떻게 쓸수인지 쓸수있을지 몰라 991 되나요? 아니 여기 무슨 안되네 근데 여기 어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 어디나 무슨 전화번호 있나 우리 귀신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없고 근데 이것밖에 이거 나야? 다른거 못해 모든거 한번 눌어보자 안되네 음 뭐게 다른 근데 여기 누가 뭘 확인할 수 있을지 뭐 볼 수 있을지 근데 아닌데 다 열면 어떡해 아마 그냥 시간에 따라 뭘 바꿀까 아니면 우리 그냥 숫자는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그냥 아마 시간 이것도 아는데 근데 화면 우리 시야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어? 그렇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아닌가? 그 이상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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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인데 우리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서 그냥 딱 끊어요 그런 그런 빛이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걸 이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봅시다 21 아 아닌데 우리 그냥 점점 사무실에서 미쳐 미치지고 있어요 근데 아 나 빵법이 어떡해 이거 안 돼 이거 다 안 돼 전 진짜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요 고양이인가 보통 이런 박스에 고양이만 있죠 있었으면 좋겠다 고양이 있다면 아마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좀 떨어질 거야 이들은 진짜 뭐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이거 다 클릭할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클릭 클릭하자 그 또 안 돼 마우스 안 돼 다 안 돼 아무리 많이 클릭해도 효과가 없어 이거 그냥 이길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네 무슨 키보드로 무슨 버튼 사용하 사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음 아니 게임 계속하자 게임 나가야돼 전 혹시 그 다른 그 냉장고 있는 방에서 무슨 힌트를 찾아야되나 거기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냥 그 다른 방에서 무슨 어음 전화번호가 쓰여있는지 볼까요 하하 단어가 어렵네 오케이 우리 다시 여기야 피트다 체리 읽어봅시다 그 이름은 데프리고야 그 이름은 데프리고야 그 이름은 데프리고야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말겠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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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오오 이거 봐 빨간 냉장고에서 눈을 떠지마 아 얘는 우리 계속 봐야돼요 안 보면 오 그거는 뭔지 맞아요 우리는 약간 잠들고 있어요 근데 이 냉장고 못보면 뭐 우리한테 따가와요 좀 큰일인데 그 이름을 알아내면 떠나 떠날 수 있어 그 이름 이름을 알아내면 떠날 수 있어 무슨 이름 이마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이마 어이없어 아홉 시간이나 지나는데 냉장고가 반응하지 않아 뭐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알겠어 내가 알아 알아 이미 이건데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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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값이 왜 그렇게 사는지 짜야 이어 아이고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넌 그냥 뭐 뭐 뭐 들어 있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혹시 아닌데 다가왔어 이마 이마 어어 이 친구도 일어나는데 여성언니가 짝을 팔아보기를 보네 이성하긴 해요 이성하긴 해요 이성하긴 해요 거기 거기 계속 거기 있으라 이 족지를 발견했다면 여성이 날 흡수한 거야 일어나 난 내 약점 알아 일어나 아 일어나 이걸로 누가 이걸로 며게를 왔는데 일어나 일어나자고 제발 우리 다 뭐 다른건 뭐 해야하나 나한테 화난것같아 그거 안좋은데 이건 안좋은데 이건 안좋은데 집값이 왜 네 이거 이거 이만 일어나 일어나 이만 어 잠깐만 얘는 왜 깜짝이 거기 있네 오케이 우리 혹시 이런 숲? 이런 글자로 자야되나? 오케 어디 다른거 있나? 빨리빨리빨리빨리 헉 아 잠잠 잠잠 잠잤 잠재잤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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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 에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DF 오케이 우리는 지금 무슨 이름을 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있으라 있으라 인마 냉장고 안에 악마가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있으라 아이고 다가왔어 문제는 이긴 왜 이렇게 웃어 표정이 왜 이래 이건 웃기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참 비염에 빠지고 있어 졸려 제 말이야 제 말이야 근데 전 이거 열 순 없는데 똑같은 음 음 다 읽자 일단 그의 이름은 알아내면 떠날 수 있어 내게 내 저의 이름은 제 이름은 디프릭 그 이름은 디프릭이야 오케이 오케이 디프릭 디프리저레이더 디프릭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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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냉장고 근데 우리는 먼지가 있어 우리 길자가 두개 어퍼를 해요 그냥 한 번 여기 밑에 네가 벌써 두 번 거기 있으라 이마 아 마지막 길자가 어디 있을까 아예 안 오 오 열 수 있나 아닌데 오오 디프릭 제발 전 길자만 찾고 있는데 아 어어 아이없어 어딘지 몰라 HLP 글자 아름다워 아름다워? 냉정에 아저씨 좌석 들자라 잃어버려서 흠 흠 디프릭 친구 우리 친구 하자 우리 그냥 지내자 오 냈냈네요 이건 다른거 가져가면 안돼 무슨 독소리가 나오는데 독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독소리가 나오는데 드프릭 친구 다른 글자가 어딘지 모르죠 다른 글자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이거도 아예 사 사용하지 못해 네 이거 안돼 임마 또 이것도 오 미안 전장에 뭐가 있나 아닌데 음 있어라 여러분 혹시 그 마지막 길자로 보셨어요? 보셨어요?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직 게임프를 보면서 계속 화면에 소리 들을까요?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이모 왜 눈 멀어요 그럴 수도 아 아 우리 죽었어 여러분 이거는 The Fridge Is Ready Teemo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관심 있으면 한번 스팀에서 그 Teemo 버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여기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이건 입니다